학교도 중학교비 졸업 안 하고 집안 형편이 내려와서 17살 때 내가 여기를 내려와서. 서울맛이 쓴다고 간사스럽다고 욕하고 했을 때 17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래도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아. 그게 부모의 죄가 아니고. 이 느낌이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런. 아까 저기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루의 피곤과 고단함을 술 한 잔과 주변에 같이 일하신 동료들과. 말 그대로 회포를 푸는 자리였잖아요. 아 진짜 아까 저는 소주 드시는 모습이 지금도 계속 선생님이 내리. 저 장면은 진짜. 저한테 굉장히 좀.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런 분위기의 느낌은. 진짜 이곳에 오니까 이런 모습을 또.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반.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반 배관 수리. 이게 참 그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하루를 시열하게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요. 그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겠어요. 아 이게 저 퇴근들을 다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한 분 정도라도 더 만나 뵈면 좋은데. 아 그렇죠. 음. 아이고 일하셨네. 안녕하세요. 아 일 다 끝나셨어요. 퇴근 안 하세요? 퇴근. 퇴근. 퇴근 해야죠. 아 혹시 저 뭐 괜찮으시면 저희 얘기 좀 잠깐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그럴까요. 용수 잠깐. 아니 그냥 저희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가능하시면. 네. 원님이나. 아니 뭐 그냥 뭐. 상인들 원장님 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니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인터뷰 잠깐. 뭔 인터뷰. 아니 뭐. 괜찮아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면. 좀 밝은 데로 와요. 얼굴이. 어머 갑자기 또 뭐인가 모르겠네. 마이크 한 번만 탈게요. 놀랐어. 아이 멀다 엉망이기. 이 소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 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 이거 뭐한다 인사해요. 반장하네. 왜 인사하시냐고.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여기서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예? 아 여기 대평대 40년. 아 40년. 네. 지금은 저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저는 정기. 아 정기를. 선박 이제 정기. 아 선박 정기를 하시는구나. 네. 실례지만 사장님은 그러면. 고향이 이곳이세요? 아니 저의. 고향이 경기도. 아 경기도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또 일을. 그냥 뭐 먹고 살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아 여기 부산에 계속. 77년에 일어났어요. 77년에 여기로 오셨어요? 그럼 포촌보다 이곳에서 사신 시간이 더 기신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아까 저기 저기 오다 보니까. 뭐 이제 조그만 그. 이렇게 뭐 술집. 네. 극수도 팔고 뭐. 그런 곳에서. 자극 끝내신 분들이 그냥 다 같이 한 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막걸리 한 잔 먹어야지. 아 저 원래. 지금 뭐 선생님께서도 이제 거기 가시려고 그러셨던. 아니 아니 나는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아 그렇지 막 한 잔 먹고 또 딥이 자야지. 사실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지만 이제 뭐 술을 또 즐기시는 분들. 특히 이런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은 그 진짜 그 소주 한 잔이. 그렇지요. 그렇지 많이 먹으면 파이고. 많이 먹으면 아니고. 많이 파이고 그럼. 적당히 먹으면. 네. 그럼 몇 잔 정도가 딱 그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한 병은. 한 병이 뭐 찍 하지 뭐. 그냥 뭐. 한 병이면 찍. 그렇지요. 그럼 매일 한 병씩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매일 먹지요. 매일 한 병을 드세요. 야. 뭐 하루에 뭐 4병, 5병만 원 천천 백갈인데. 그러니까 한 병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그거는 뭐 물 한 잔이 지금. 먹는 사람. 나는 말고. 먹는 사람.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진짜.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고. 진짜 그렇게 저. 녹은 한 몸을. 그런 저 술 한 잔에 조금 이렇게. 이거 그거 아이가. 텔레비 나오는 거. 뭐 뭐 뭐 뭐. 맞히는 거 그거 아이가. 그거 아이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무식해 해갖고. 아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인사 괜히 했다고. 괜히 했지 그럼. 왜요 왜요. 아 시커메요 이거. 이거 전국에 다 나가는데. 이거 쪽팔린다 이거. 아니죠. 아니 이게 왜 쪽팔려요. 이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사시는 흔적인데. 아 그래도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머리라도 해야 되는데. 시커메해. 그러면 저기 뭐. 거울이라도 좀 보고. 이제 끝나 삐는데 뭐. 아니 뭐 썸브라스로도 한번 쓰시겠습니까. 있는데. 쪽팔려서 안 쓰니까. 그냥 나가서. 아니 그 좀.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게. 경기를 좀 많이 타잖아요. 요즘은. 이제. 오산들이 이제. 수리 처리니까. 많이 하죠. 아 지금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대목입니까? 그렇죠. 아. 지금 저 저 저 고등어 잠배들. 예. 지금 이제 수리 하니까. 아 지금은 이제 고등어가 철이에요? 수리철 수리철. 아 수리철. 그럼 고등어는 언제가 철입니까? 고등어는 이제 뭐 한 겨울에. 아 그러면 겨울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거군요. 정비하는 게 정비. 정비. 오징어도 겨울에 나고. 그럼 가을은 좀 쉬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고장 나면 이제 가야 되니까. 고장 나면. 아니 혹시 뭐 좀 어디 여행이나 이런 데 좀 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 뭐 세계 안 뭐 내가 배수리아로 다녔으니까 세계 안 다닌 데 없지. 아 어디요? 어디 다녔어요? 뭐 다 가지 뭐 아프리카. 예. 그 다음에 뭐 오만. 예. 그 다음에 저 어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배수리아로 우루과이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지. 야 대단하시네. 야 그거 말 그대로 이거 저희 산업 여권 아니십니까? 이야. 그리고 궁금한 게 선생님 한 번 이렇게 해외 나가시면. 얼마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그럼 뭐 1년일 짜리니까. 뭐 1달일 짜리니까. 1년이요? 1년을 계신다고요? 배도 12년 탔는데. 배를 12년 탔어요? 어떤 배를 12년 탔어요? 알라스카 가는 명대배. 원양어선 타신 거예요? 제가 그 극한직업 이런 거 가끔 제가 자주 보거든요. 얘기하신 대로 극지방의 조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쪽은요? 말도 번하지요. 이게 막 집차만한 파도가 진짜. 그렇죠. 들어가면은. 물이 떡보면은 치잖아요. 이 떡보면 그 물이 앞에서 저 선미까지 가 보니까. 물이 한 번 파도가 쳐서 그 물 파도가 뒤로 간다고요? 그렇죠. 진짜요? 거짓말하네. 뭐라 거짓말할게. 비싼 밥 먹고. 그럴 때는 우리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파도치면 가서 막 사는 얘기 하지 뭐. 아니 그 예를 들면 이러다가 우리가 죽지도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이 되니까 상관없는 거지. 만성이 되면? 만성. 만성이 되니까. 아.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때도 사모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에 계셨을 때도. 우리가 이제 저 저 저 저. 내가 구십. 90년도에 그 일환을 해갖고. 뭐 갔다 오니까 아하나삐 때. 그래갖고 뭐 그래도 뭐 아빠도 모르고 그래야 돼. 1년 되고 나오니까. 아니 근데 저 그때. 네. 갔다 나오셨는데 저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긴 했지만. 나를 몰라볼 때 좀 서울하지 않으셨어요? 손해지 당연하지. 야 그러면 거의 이게. 우리나라에 계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없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애가 서른 살이니까. 한 8년 살았나. 같이 산지가. 가족들하고. 따지면 가족 사이가.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혹시. 본인의 20대 본인에게 한번 좀. 얘기를 한다면. 혹시 20대 본인에게. 상현 씨에게. 상현 씨. 상현아. 진짜. 내가. 상현아. 내가. 뭐. 학교도 뭐. 중학교 졸업 안 하고. 집안 형편이 여러 와갖고. 뭐. 열이곱 살 때 내가 여기를 내려와갖고. 참 뭐. 기술배 한다고 내려왔는데. 서울맛이 쓴다고. 간사스럽다고. 욕하고 했을 때. 17살짜리가 뭘 알겠어. 내가 21살 때 배를 탔는데. 너무 어려서 배를 타고. 파도바람이. 힘도 많이 들고.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멀미 때문에. 쓸개물까지 다 흘리고. 그 뭐. 그래도.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부모의 죄가 아니고.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뭐. 20대 때는 남같이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뭐.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기술도 배우고. 지금은 뭐. 아무 그런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고. 이대로 뭐. 사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20대에. 아이고. 우리 그 상현 씨가 상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한마디로. 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쓸개물이란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토하다 하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그 위에. 위에 같은 거죠. 고생 많았고. 고생했다 이때까지. 사실. .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한 분야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직접 뭐. 예 실패도 해보고. 본인이 연구하고. 느껴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책에는 또.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하는. 그러니까요. 저녁에 7시에 가고, 8시나 자면 뭐 한 3시나 되면 일어나거든 새벽 3시에요 새벽 일어나면 또 차 물고 와갖고 사무실에 사무실에 와갖고 뭐 서류하고 청구서 적고 여기 몇 시에 출근하세요? 3시, 4시 아 그니까 지금 이... 저기 위험은 남도전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장님 회사에요 예, 우리 아들 사진 보여줘 아, 보여주세요 아, 내 또 잘생긴 애들 또 사진 보여줘 아, 우리 여행 가셨네요 여행이 아니고 송도 아, 송도 다 놓으셨어요? 야, 아드님이 뭐 누님이고? 예? 말은 안 돼 누가요? 아, 누님이라고 아니, 아드님 아드님 아, 헷갈리네 지금 왜 내 아내에게 아 누님이라고 하냐 알지, 알지 일단 한번 봐봐 야, 아드님이 키가 크고 야... 야, 키가 아빠 머리 하나 더 있네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선생님도 키가 크시잖아요 하나는 뭐 그래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고 있으니까 야, 요즘 다들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잘 알아서 또 취직을 또 하시네 자식 자랑은 팔볼 줄 아이가? 예, 뭐 그렇다고 하는데 많이 하시네요 예? 모든 게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하신 얘기 다 아시죠? 예,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외국 나가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진짜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지고 보고 싶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통? 돌아보는 거지, 뭐 배 같으면 뭐 환상이 걸리지 하...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이고 아니, 막 그니까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군요 그냥 미치지, 뭐 꿈에 나타나니까 아... 편지도 못 쓰고 아니, 그때는 옛날에는 이제 뭐 무전, 무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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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전보를 치는 거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보를 따단 따단 치면은 그게 이제 가서 해석이 돼서 뭐 이제 간단한 메시지 정도 아, 그렇지 간단한 메시지 정도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길게 못 쓰잖아, 돈이 많으니까 한자 한자의 돈이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 아드님 이름은 뭡니까, 두 분은 혹시? 이재열 재열 그리고 이인열 재열군하고 저 인열군에게도 한 번씩 아, 뭘 해야지 아이고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재열군하고 인열군에게 해에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 비싸서 돈이고 하니까 못 하셨잖아요 어린 재열군하고 인열군이겠죠 인열라, 재열아 내가 외국에 있다든가 배를 탔을 때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지 아나 그래도 참 참고 참 내가 더운 나라 뭐 이래서 오만이나 아랍에 있을 때 진짜 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내가 표현을 못해, 표현을 못하는데 진짜 내가 보고 싶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대리만 살아주면 너무 고맙고 뭐 더 잘하기도 잘할 수도 없고 또 모를 수 없지만 이 대리만 살아주면 고맙고 항상 아빠를 생각하는 게 대견하고 그래, 사랑한다 재열아, 인열아 아, 네 아, 그래도 무뚝뚝하실 것 같은 사장님이 사랑한다 네, 한마디 해주시네요 저희가 퀴즈를 마치면 100만 원을 드려요 아, 나 모르는데 나 기술은 좋은데 전기 기술은 좋은데 내가 중학교 끝뿐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사장님이 또 아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유퀴즈? 예스 예스 자,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보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이것이었대요 조선시대인 1897년 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것의 보험료는 엽전 한량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요한 노동수단이자 부와 풍요를 상징했던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 동물입니다 소 소, 왜 소를 선택하셨어요? 소는 뭐 열심히 일하고 네 부지런히 일하고 네 농사에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소 그렇지 야, 이러면 자, 만약에 정답이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나는 거 아니야 자, 정답은요? 많이 떨으시죠? 어차피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박수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가 진짜예요 아니, 소 정답이에요 자, 소 아이고 야 아니, 소발이 지하 끼리는 맞춤긴데, 이거 맛있었어요, 사장님 자, 사장님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자, 소 정답입니다 야 야 이거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잘 만났네 네, 진짜 아니, 저한테 왜 인사했냐고 그럼 오늘은 뭐 상금 타지 쓰니까 그냥 바로 집에 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돈은 돈이고 일은 일이니까 일을 해야지 네 참 또 멋있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배라는 게 이게 배 수리가 그 시간에 맞춰야 된다 내가 밤을 새던 밤을 새던 야,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내 책임이다 이런 내 책임이 모아 모아져서 이게 아, 이게 참 배가 뜨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으세요? 마누라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전화? 아, 만화님으로 돼 있네요 그건 만화님이지 어 여보세요 어, 내다 어디인데? 어, 이거 저저저저저 유전 씨하고 어떤 뭐가 이름이고 여기, 여기, 여기 뭐 퀴즈 하는데 안 며칠하고 좀 저 생각 아니, 아니지, 안 며칠 아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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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거 했거든 뭐 인터뷰하는데 어 상금 100만 원 퀴즈하고 상금 100만 원 탔거든 그래, 뭐 전화했다 100만 원 탔으면 내 전화? 아, 당연하지, 그거 말고 여기 있다 같이 잠깐만 여보세요 예 예 야, 안녕하세요 저 유재석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아, 정말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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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희 안 믿으셨구나 아, 안 믿으셨구나 아니, 지금 저기 남편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100만 원을 진짜 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뭐 같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남편이 알아서 주겠죠? 며칠 있으면 생일인데 아, 저기 있으면 생일이세요? 아, 저기 있으면 생일이세요? 얼마 정도 저기 주셨으면 좋으셨어요? 다 주면 땡큐고 뭐 10만 원 떼고 뭐 저도 상관없고요 아, 10만 원 정도 떼고 아, 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 돈 100만 원 타신 분들은 신청곡을 틀어드려요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만 원을 생각해서 그... 백년의 약속 백년의 약속 백년의 약속 네, 왜? 만 원을... 아이지 아이지 아... 김정환이 노래했잖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냥 아이지가 아니고 아이지! 아이지 아이고 부르시겠습니까? 가볍게 예, 예 끊어, 끊어, 끊어 그 저기 사모님을 위해서 불러주신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끊으라고 하시면 못 들으시네요? 들어보세요, 사모님 예 하나, 둘, 셋, 넷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들려야 할 손에 꼭진 사랑을 둘, 셋 이제서야 보낸다 둘, 셋, 넷 내가 쓴 애 못 지를 않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 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하나는 한 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백년도 우리 살지 못하고 잘한다 지혜야, 이제라 응 응 어떡해 아버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흰머리도 많이 나셨고 허리도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말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아버지 아니 딸로 태어나서 정말 딸처럼 애교도 많이 피우고 싶어요